. . . . . . . 어? 나이스 좋아? 응. 굉장히 킬을.. 잡으러 가. 킬을 어떻게 잡았냐? 장난감 까비니? 어? 온다 온다! 저만 딱 걸려! 지켜 지켜! 아니 나 스트레스로 온다. 얘 높을. 돌아왔어. 마지막으로 왔어. 알겠다. 스트레스랑은.. 스트레스가 더 느려? 엄마. 말았어 말았어 말았어. 자.. 다가, 비킬! 하, 슬툭! 라이스 로쿨! 아! 수통, 수통! 요원의. 다리. 가슬리 시설아갈게. 찰떡지 찰떡지 젊은다 참고로 아우 나 시... 아우 나 시... 아우 나 시... 아... 로컨 갱개! 아... 죽었어요 아우... 근데 케일 진짜 안 쓴다는데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? 뭐야 왜 6단계 됐어?